애보다 눈이 더 커요 잠깐만 여기 강아지 한번 더 예쁘게 안녕! 이름 뭐예요? 우유야 우유 우유요? 몇 살이에요? 두 살이요? 우리 도루씨랑 동갑이네? 우유야! 아 예뻐라! 안녕! 다음에 우리 도루씨랑 놀 수 있으면 놀자 뭐 기대한가? 아니요 아니요 와 귀엽다 그쵸? 말티즈는 사랑이죠 그쵸? 말티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티즈는 역시 사랑입니다 말티즈는 역시 사랑입니다 나는 동물 강아지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해빵 오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티즈 사랑 영유 기자님 어 나 기자님인가? 이렇게 했어 어떤 분이 아 현장의 라인은 영유 기자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 상황은요 지금 대공하는 상황은 매우 혼잡합니다 매우 혼잡하고요 굉장히 많은 동물 친구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다 멀리 그쵸? 다 스트레스 받았나봐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개만초님 안녕하세요 개만초님 미녀 보러 왔군요 제가 미녀친구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있거든요 여기 미녀친구 제 친구 보여드릴게요 어머 엉덩이가 너무 세시하네 세시한 내 미녀친구인데요 엉덩이가 완전 세시하죠? 어때요? 엉덩이만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엉덩이만 들이자고 있어요 엉덩이만 들이자고 있어요 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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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뭐? 하슴인가 봐 하슴 여기 어쩌 저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지? 보여주고 싶은데 제대로 아 이쪽으로 가면 보여드릴 수 있겠다 여기 여기 사슴도 있어 사슴먹이주기 체험장 있는데 가보자 이러분 네 여기 소마주인데요 난 사슴인줄 알고 보여줬는데 알고보니까 소마주였어 오늘 오늘 날이 좋아서 잠을 못잤던 애 어? 어? 아